아니 어차피 저기 가서 기다려야되요 우와 나머지 갈꺼에요 앞으로 왜왜왜 우와 저것도 원래 바위타요 그냥 우와 후 저 뒤에 여기 살살 줘 우와 우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 거기도 오른쪽 불타고 원래 너무 많은거 바로 으 으 여기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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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오씨 여기 조심하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어 이 확실히 송암파크 타고 타니까 쉽네 으 송암파크 타고 오니까 쉽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아 아 우 아 아 아 아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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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와 숙제 풀었다 안녕 여기 능선이 꽤 길어요 5 25 음 으 4 아아 아 아 아 아 그 safely 자 details 좋지 않아요 그 어 어 이렇게 능선 적 residency i 여기 약간 방팠던지 저거 들어가면 지금 여기? 여기가 좀 더 길게 여기가 좀 더 길게 여기가 좀 더 길게 오우, 길 좋아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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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여기서 닿는 소나 우와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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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5 아 봤어 뭐 뭐 딱 아 아 아 씨 제일 어려운 아우 아우 역거 위 아씨 이렇게 돌아 내려야 돼 와 우와 어 소녀야 그냥 직진으로 오오 뭐야 직진으로 타야겠다 골짜기로 어 뭐야 아 여긴 또 안되네 형 근데 거기가 내려가다 저기 골이 저기가 골 때려 저기서 꼭 미끄러지더라구 아이씨 오 형 건네가 약간 브레이킹을 해주네 여기를 왜이렇게 타야돼 근데 갑이 없어 아 일로 안되네 여기가 아 되긴 된다 되긴 되는데 아유씨 와씨 끝에가 결국 제일 세네 아씨 오늘도 솔직히 못 피고 가네 와 형 조금만 이따와 200mm는 타고 와야지 오씨 와 야 마지막 대박이다 다 왔어요 오오오오오 에이씨 아 아 아 여기서 타 타고 내려 하더라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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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상단에서 다 내려온 줄 알았더니 와.. 하단에 남아있었습니다 마지막에 한간도 그게 그 가게에 자.. 와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하게.. 고맙습니다 아 네 소개수님 보고 있었어요 아이 잘탔어요 시끄러우시 실면 내가가? 저거 저거 자자 아마테니 막히면서 내려가야